오늘 본문이 좀 슬픈 말이죠. 슬픈 이야기인데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이 되자라는 주제인데 세상에는 일만 잘하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일만 잘하면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만 잘하면 안 돼. 그런데 오히려 일만 잘하면 욕을 먹어야 할 사람이 있어요. 목사는 설교만 잘하면 안 돼요. 설교만 잘하면 이 사람은 더 욕을 먹어요. 설교만 잘한다는 소리가 뭐죠? 다른 것은 엉망이다 그런 뜻이에요. 인격도 엉망. 영성도 엉망. 그런데 타고난 말섬시가 있어서 남들이 밤새껏 설교 준비를 해도 그 사람을 못 따라가요. 그 사람은 그냥 뚝딱뚝딱해서 설교를 만들어내요. 설교만 잘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죠. 처음에는. 그런데 설교만 잘하는 걸 보고 영원히 실족해서 다시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설교만 잘하는 게 더 문제라. 차라리 설교를 못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끓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나운서는 말만 잘하면 돼. 그런데 이 사람이 외도를 했다. 들키기 전까지는. 그리고 동료들 사이에 인간관계도 형편없어. 그런데도 이 사람을 회사에서 내치지를 못해. 왜냐? 원체 인기가 좋아. 메인 앵커로 쓰기에 부족함이 없다. 말도 잘하지. 인상 좋지. 하나를 말하면 열을 알아듣지. 회사도 편하고 시청자도 많고 아나운서는 말만 잘하면 돼. 왜냐? 우리가 그를 만나는 건 고작 몇 십분에 불과하니까. 그것도 직접 보는 것도 아니고 말하는 것만 들어도 돼. 그 사람은 정확하게 자기가 안 믿어져도 정확하게 데이터만 전해주면 돼. 안 가봐도 간 것처럼 이야기만 생생히 해주면 그 사람은 최고의 앵커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설교는 그러면 안 돼. 믿어지지 않는 걸 말을 하면 안 돼. 그렇잖아요. 천국이 안 믿어지는데 천국 설교하면 능력이 안 나타나요. 제림을 안 믿는 사람이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다 잘. 영은 아니까. 그러니까 설교만 잘한다는 건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은 운전만 잘하면 안 돼요. 운전만 잘하면 안 된다니까. 여행사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만 잘하고 안전하고 박식하기만 하면 돼. 그러나 교회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 그러지 않고서. 가다가 저기 좀 내려주시죠 그러면 인상 찌푸려 버리면 그 사람은 교회 운전하면 안 돼. 무사고 30년 필요 없어. 필요 없다니까. 찬양대? 노래만 잘하는 찬양대? 욕이야. 욕. 저 찬양대는 노래만 잘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서로 연습할 때 인사도 안 해. 그건 깨버려야 돼. 없어져 버려야 돼. 그런 찬양대가. 뭐 음반을 내고 뭐 카네기 호래에서도 필요 없어. 그 찬양대는 나는 그런 찬양대를 하고 싶지 않아. 우리 교회에서. 뭔 말인지 알죠? 주제가 기도니까. 기도만 잘해. 욕이야. 기도만 잘하는 사람은 응답 못 받아요. 아시겠어요? 왜냐?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기도를 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안 해. 하나님 귀에 들리질 않는데. 하나님 귀에 들리지 않는 기도를 하나님이 듣기 위해서 응답하겠어서 안 하는 거지. 그것이다. 그것이다. 지난주에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나눴어요. 금요일 날. 잊어버리고 와서 앉아 있겠지만. 기억하고 있어도 큰일 나요. 설교할 게 없어요. 1년 하고 나면. 나는 부응애를 왜 부르는지 모르겠어. 나를. 왜냐. 왜냐. 다 듣고 앉아 들어와 있거든. 그런데 뭐하러 부르냐고 그랬어 내가. 유튜브로 다 들었는데. 그러면 거꾸로. 그럴 능력도 안 되지만. 가는 데마다 새로운 거, 색다른 거. 막 신선한 걸 한다. 못하지요. 매주 하는 것도 죽겄는데 교회에서. 교회에서는 재탕을 못 하니까. 봐요. 뺄질뺄질러지 해가지고 앉아 있잖아. 아주 그냥. 했던 말 또 하나 보자. 아주 댓글 달라고. 그런데 나는 왜 부르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가면 뭐 새로운 거 하겠어요. 능력도 없지만 능력이 된다고 새로운 거 안 해. 중요한 거 하지. 중요한 건 서너 개야. 결국 예수 잘 믿어서 천국까지 하는 것이지. 무슨 소리를 하겠어 내가 가서. 무슨 소리를 하겠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우리가 몰라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안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오죽하면 설교하는 나도 안 변하는데. 안 변하는 게 있어요. 내가 설교를 했잖아요. 그 주제를 가지고 했어. 집에 가서 안 고치고 있다니까. 그래 내가 웃음이 나지. 슬퍼.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지요. 설교를 하는 사람도 이 모양인데 듣는 사람이 변하기를 내가 바란다는 것은 모순이지. 모순. 여러분이 변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지난주 주제가 뭐였냐. 금요일 날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린다. 하늘에서 안 풀리니 무슨 응답이 있겠냐고. 무슨 응답이 있겠냐. 이 땅에서 하나님과 통하려면 사람과 통해라. 하나님과 풀려야 우리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해보시오. 뜻대로 되는지. 여러분의 계획대로 된다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아주 위험한 거예요. 거꾸로. 그건 언젠가는 망해. 우리 계획대로 가면 망한다니까. 자식이 지 하자한 대로 해주면 그놈은 필경은 망하게 돼 있어요. 장담해요. 해줄한 대로 해줘보세요. 어릴 때부터. 스무살 쯤 되면 애는 집에 없어. 지 해줄한 대로 해주기만 하면 걔는 학교 안 다녀. 무슨 말인지 알죠? 분명히 그렇다고. 우리 애들이 그나마 사람 노릇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가 간섭을 했기 때문이에요. 하지 마라. 가지 마라. 먹지 마라. 그렇게 간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듬어 가지고. 여러분 산에서 막 자란 소나무는 가치가 없어요. 그걸 가져다가 수년 수십 년 동안 자르고 묶고 기를 내 가지고 소나무 가치를 만들면 이게 천만 원짜리, 이천만 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크면 가치가 없는 거지.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힘대로 절대로 인생이 되지 않아요. 그런 걸 제가 종종 느끼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 제가 예화로 이야기하는 것인데 지난주에 집회를 갔는데 주일까지도 목소리가 멀쩡했어요. 그리고 월요일 날 쉬고 낮에 열차를 타고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도 멀쩡했어요. 그런데 저녁을 먹고 집회를 하러 교회에 가서 올라가야 되는데 목소리가 쉬어버린 거야. 신기하지요? 신기해. 목소리가 안 좋아.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강단에 올라갈 때까지 그 목사님하고 목소리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겁이 나는 거야. 이제 3일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게 목소리가 안 좋으려면 주일 날 안 좋아야 한다고. 주일 날 네 번 예배드렸잖아요. 그런데 주일 날 멀쩡했다니까요. 그런데 왜 월요일 날 낮에도 멀쩡한 목소리가 저녁에 집회를 앞두고 이런 일이 생기냐. 겁이 나는 거죠. 그때 또 내가 느꼈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리고 이제 염려가 되는 거죠. 이런 상태라면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제 3일 계속 목소리를 써야 되는데 어떡하나. 또 설교가 길잖아. 나는 길어. 그런데 마지막 날은 일찍 끝냈어요. 열차를 타고 올라와야 하니까. 그런데 또 서니까 목이 풀리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마쳤는데 저만 느끼는 거예요. 이건 작은 예에 불과해. 그때 또 내가 하나 경험하는 거야. 우리 힘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그리고 상시적으로 그렇게 목이 안 좋은 상태에서 목을 쓰고 쓰고 했으면 점점 목이 나빠져야 한다고. 그런데 그렇지도 않아. 어떤 사람은 우연이라고 뭐 그럴 수 있다고 말할지 모르나. 그렇지 않아.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안 굶어 죽었다니까요. 굶어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었어. 광야에서 어때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굶어 죽으려면 광야에서 굶어 죽여야지.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농사도 안 짓고 하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신기하죠. 신기해. 우리 힘과 뜻대로 안 돼. 우리에게 지금 들려오는 소리들이 전쟁 기근. 난리와 난리에서 문이 들리는 말세. 마태복은 이스라엘의 예언한 그대로 지금 돼가고 있잖아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가 노력한다고 돌파구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달렸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자 그래서 사람과 풀어야 된다. 사람과 막히면 안 되는 거야.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안 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도 지금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먼저 무슨 말이냐.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럴 듯 했어요. 금식했잖아. 안식을 철저히 시켰죠. 하나님하고 관계는 그럴 듯하다니까. 율법을 잘 지켰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철저히 외면한 거. 그건 무엇 때문에 그러냐. 사람과의 땅에서 계속 묶이는 거야. 위선, 거짓말, 가시, 척 안 냐는 거예요. 센 고생만 하는 거예요. 평생 금식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금식을 알아주기도 안 하죠. 그런 짓을 뭐하러 하냐고. 그런 짓을. 우리가 다 구하갔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인생을 허비하지 마라. 쓸데없이. 자꾸 사람하고 부딪히고 어그러지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그러니까 이런 말은 모순형의 모순인 거예요. 저 사람은 믿음만 좋아. 믿음은 좋아. 그거는 가짜예요. 믿음만 좋을 수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믿음이 좋으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믿음은 좋다는 말 우리가 잘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 예배는 제대로 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박보영 목사님이 이 와중에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시는데 기도원에 올라와서 사람들이 서리를 너무 많이 해버린다고요. 서리. 고추를 따가버리고 깻잎 다 따가버리고. 그래서 광고를 해도 잘 안 들어. 계속 따가. 기도원에 와서 주님을 위해서 울고 통성기도 한 사람들이 예배 끝나고 가면 전부 어떤 사람은 가져와. 고추 따가려고. 그게 자기 고추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말이 돼요. 그게. 그래서 이제 급기야 광고도 하고 거기다가 이제 안내 편말도 붙여놓고 따가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 어느 날 가보니까 누가 따고 있더라네. 목사님이 보니까. 그분하고 저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 큰데 저는 소리를 질렀 거예요. 뭐 하는. 뭐 하는 거야. 나성질 같다고. 아이고 어디 좀 봅시다. 누구요. 나는 그럴 사람이라니까. 그 순간에 확. 또 사진 찍어버려요. 그런데 박보영 목사님은 달라요. 기도했대. 들키지 않게 해달라고. 저 사람 저러고 있는 짓을 다른 사람한테 안 들키고 무사히 따서 내려가라고 기도를 했더라고요. 나는 그 숲까지는 못 간다. 그분은 이제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따대 들키지 않고 가라고. 그런데 한번 봐요. 이런 일은 많아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면 새치기 하는 사람. 기도원에 가서 새치기 하는 사람입니다. 자리 봐주는 사람. 옆에 사람은 자리가 있는데 계속 뒤를 돌아보면서 그 사람 올 때까지 미리 가서 자리 잡고. 조목 들어가라고 해도 안 들어가고 빗기라고 해도 안 빗기고 성질을 내면서 이렇게 손을 잡고. 예수님 찬양. 다리 두 개 잡아놓고. 이짓거리를 하고 있네요. 이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난 그런 사람 숱하게 봤어요. 기도원에 가서. 또 방언을 엄청나게 해요. 또 막 성령 받으라고 하면 막 받는다고 난리야. 그 식당 가면 새치기 한다니까. 그 사람. 새치기 해요. 그리고 교회 기도원 버스 타고 시내로 들어준다면 축도 받고 가면 늦으니까. 축도 안 받고. 여기서 앞에 앉아 있거든. 또 사모한다고. 운해받고 사모하니까 앞에 앉는다고. 그러면 이제 광고하고 축도하고 마지막 잔송 부르면 일어나요. 벌써. 짬밥이 많아서 알거든. 죽도 받고 나가면 앞에 있기 때문에 밀려나니까. 버스를 못 타고 서서 가야 한다는 걸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가지고. 광고쯤에 하면 벌써 궁둥이 들고 일어난다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 사람 막 헤쳐가면서 나가가지고 기도원 버스 한 2, 30분 앉아서 가겠다고.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또 안다니 박사. 그리고 또 앉아가지고 주여 주여. 그런다고. 그분에게 주여는 뭘까. 내가 볼 때 함부로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은 하루 날리고 가는 거야. 자기는 기도원에 왔다고 그러지. 그 사람 하루 날리고 간 거라니까. 그 기도 하나님 안 받아요. 어찌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듣겠소. 그런 사람의 기도는 우리나 듣지. 하나님이 듣겠소. 이게 우리 현실이야. 주차를 못하는데 무슨 철하에 성령을 바꿨소. 납편하자고 다른 기를 떡받고 있는데.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겠냐고.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듣는다고요? 늦게 왔으면 대방 트리플 나오네. 차를 대고. 혼자 찬송하면서 걸어오는 거야. 셔틀버스 끊어졌다고 흉보할 게 아니지. 늦게 왔는데 어떻게 셔틀버스를 대. 그 운전하는 분은 예배 안 드려나. 그러면 걸어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설교가 시작되고 있어. 본당에 못 들어올 거 아니에요. 당연히 못 들어오지. 또 들어오겠다고 난리예요. 그건 사모하는 게 아니야. 그건 열정이 아니라고. 그건 믿음이 아니야. 3층에 올라가는 거지. 3층에 올라가서 거기서 말씀에 은혜받고 기도하고. 내가 늦게 왔으니까 오늘은 더 좀 기도를 해왔다. 제가 확신하건대. 그 사람은 그날 전에게 불을 받습니다. 이해되지요. 무슨 말인지. 우리 제자왕성께의 성도들은 이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래야 된다. 어째서 이게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어째서. 그것이 되는 날까지. 그것이 되는 날까지. 그런데 100%는 없지. 항상 어린아이 신앙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미숙한 사람을 보거든 시험에 들지 말고. 여러분 식당에 가서 아이가 밥을 질질 흘리고 때를 쓰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밥을 안 먹고 나오는 건 바보지. 그냥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야. 가치가 없는 거야. 왜냐. 어리니까. 누군가 교회에서 그런 자를 보거든. 온유한 너희는 바로 잔고. 그런 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고. 시험 들지도 말고. 더 나가 판단하지도 말고.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다칠 필요가 없다. 당신이 겉은 멀쩡하지만. 폼을 재고 앉아 있기는 하지만.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이구나. 새치기하는 권사는. 그 사람의 믿음은 새치기 믿음인 거야. 그 사람이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쉬고 산 기도를 하고 기도원에 가서 1년에 절반을 보낸다 할지라도 제가 분명히 저는 그런 사람을 숱하게 많이 봤으니까 산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집에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아요. 안 시켜요. 자기 혼자만 난리야. 자식, 남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거의 90%라. 진려 부렸대. 진려 부렸대. 그런 예수를 그 예수를 그가 믿는 예수는 새치기하는 예수. 거짓말하는 예수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또 몇 가지 나눠볼게요.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이 되자. 아멘.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 여섯 번째 회개하여 정결케 되어야 응답받습니다. 죄는 누차 말하지만 모든 것을 빼앗아 가요. 대통령도 필요 없어. 거짓말 한마디에 나가들어져. 닉슨게이트. 위증한 거. 거짓말하는 거. 도청했는데 안 했다는 거. 대통령에서 물러나는 거예요. 청문회 고위공직자로 서로 안 하려고는 난리야. 가면 다... 요새 옛날에는 청문회를 해도 자료가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적십자비 안 낸 거. 교통범칙급 안 낸 것까지. 전세금 남보다 높이 올려받은 것까지. 우리 자식 학교 보내려고 위장 전입한 거. 이거는 뭐 다 드러나버려요. 다 드러나버려요. 고등학교 때 했던 집까지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청문회가 무서워서 전부 고상하는 거예요. 왜? 그거 안 해도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사람이 넘쳐나는데 인물란에 허덕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달 동안 그 장관 자리가 없고 대법관 자리가 없고 헌법재판소장이 없고 국무위원이 공석일 때가 많다. 뭐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유는 한 가지. 죄. 죄 때문에 그 인생의 올무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결정적일 때 그렇게 이게 중요한 줄 알았다면 그렇게 안 했겠죠. 그런데 남들이 하니까 의뢰, 모를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나중에 선거에 나오니까 어느 자리에 올라오니까 치명적으로 나타나버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심코 했는데. 모르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니까. 아이고 그러면 천국을 어떻게 가요. 무서워서 오래 살아야겠네. 그게 아니고 방법이 있어요. 회개하고 가면 돼요. 고재봉이도 회개하고 갔기 때문에 천국 갔어요. 한편에 달린 강도도 회개했기 때문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가 살인 안 했겠어요. 오죽하면 십자가에 죽었겠어. 그 강도가 가늠 안 했겠어. 그 강도가 남의 가정 파탄을 안 시켰겠어. 그런데 그 흉악한 강도도 하나님 앞에 용서 안 받아서 갔다. 그러니 용서받지 못할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지혜를 품고 있으면 이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원리 아니겠습니까? 원리. 여러분 아무리 음식이 인류명품요리사가 만들어서 내놔도 머리카락이 몇 가닥 나와버리면 먹겠어? 먹겄네 보니까. 아주 뭐 나는 안 먹어. 그거 치우고 먹어도 되거든. 그릇이 기가 막힌 그릇인데 이가 나갔다. 그걸 누가 사겠냐고. 그건 아무 가치가 없어. 물 먹는 데 지장이 있어요? 없지. 그거 뭐 조금 커 나간 거. 그러나 안 써요. 아무리 없는 사람도 안 쓴다니까 그 그릇은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1억짜리가 만원짜리 돼버려. 그 한 번의 기수로. 이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야. 우리 인생 가치는 어디 가겠냐고. 죄는 이렇게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거예요. 인간관계 그냥 깨져버리는 거예요. 교회 깨져버리는 거예요. 나라 흔들흔들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현실을 보고 있잖아. 경제는 두 번째예요. 거짓말하면 경제 무너지는 거예요. 정치력 두 번째예요. 한 방에 가버려요. 한 방에 안 했대. 그런데 증거가 딱 나와버렸어요. 그날로 그 사람은 정치 인생 끝인 거야. 아무리 감춘다고 해도 안 되는 것이지. 죄 라는 건 이렇게 무서운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단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성경 어느 구절을 보셔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지혜인지. 아니야. 부함인지. 하나님이 지혜와 부의 근원인데 뭐가 아쉬워서 그걸 원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거룩하라. 제사장이 제사를 잘 짓네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겠어. 나다까비가 왜 죽었어요. 그건 뭐냐. 한 가지. 다른 부를 여호와께 드린 거예요. 거룩하지 않았다. 경솔했다는 거예요. 경솔했다. 제사장이 입는 예복. 예복을 외입혀요. 너는 이걸 입는 순간 예전의 네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목사도 사람인데 그것이 인정해주고 우리를 봐주는 소리 같잖아요. 그건 욕이야. 목사는 사람이 아니요. 성도들은 세상 사람이 아니요.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죽어야 돼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실력만 있으면 당선만 되면 성공만 하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안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러워도 조금 거짓말해도 어떤 일을 잘하면 그럴 수 있지 세상은 덮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안 통한다니까 절대로 안 통해요. 절대로. 거룩하라. 거룩하라. 제사장에게 요구하는 게 오직 하나밖에 없었다니까. 요구와께 성결. 아멘. 그의 이마의 폐에 그렇게 쓰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이. 그러니까 그 띠를 쓸 때에 관을 쓸 때에 그 예복을 입을 때마다 그 관을 마지막에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마음에 새기죠. 그리고 백성들을 만나져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우와께 성결. 제사장을 만난 백성들은 다 보는 거예요. 계속 제사장을 만날 때마다 다른 거 안 보여. 여우와께 성결. 여우와께 성결. 성결해라. 너 제사도 이르러 왔냐. 성결해라. 그걸 딱 보는 순간. 나 거룩하지 못했는데. 회개하라 이 말이. 나 열심히 살기는 했지만 조금 안 지그 같아. 그거 느끼라는 거예요. 여우와께 성결. 부족하고 조금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께 거룩하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고 대단한 인생은 아니지만 마음속에 여우와께서 지시는 평안과 소망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교회가 왜 세상업으로 또 손가락을 받냐면 세상의 성공주의가 교회에 들어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비슷해. 절인이나 교회나 성당이나 비슷해. 비슷하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못 만나는 거예요. 회개하면 모든 것이 정상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1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여우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한 귀가 둔하여 뜨지 못하심도한 우리가 크게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뭔가 잊어버렸다든지 또는 하나님이 이 문제는 안 되는가 보다 그렇게 표현은 안 해. 솔직히 그렇잖아요. 감기는 하나님이 쉽게 고쳐줄 것 같은데 암은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렇게 전제하고 기도하잖아. 그래요 안 그래? 안 그런 척하고 앉아있네. 나는 좀 그러던데 솔직히. 솔직히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건 좀 안 된다고 보기보다는 기도를 좀 더해야 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 거 있잖아 우리끼리. 이건 좀 금식을 해야 할 것 같아. 감기 걸려서 금식하는 사람은 없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암을 만나서는 금식하지 않아요. 암을 만나서는. 그렇지 않소? 그건 왜 그래요? 벌써 우리가 똑같이 취급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문제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는 믿는다. 하나님이 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러지만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속여? 인간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짧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나와 하나님이 좀 너무 멀다 이 말이에요. 이건 좀 가까이 있으니까 덥석 들어서 해결해 줄 것 같고 이건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고 하나님도 조금 힘드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착각이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함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기가 없어서 듣지 못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건 선입견이야. 그건 하나님을 인간처럼 취급하는 거라.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못 고치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기가 먹어서 우리처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못 듣는 게 아니고 다 듣고 계셨고 이미 손을 뻗쳐서 우리를 건져주실 만큼의 거리에 있으시고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우리는 건진받지 못하고 우리의 기도는 번번이 여호와의 귀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2절 시작. 마약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미니라. 아멘. 깨달으시고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내가 자식에게 능력이 없어서 돈을 못 주는 게 내 재벌 자식이 아까워서 안 주는 게 아니에요. 마약 중독에 빠져있기 때문에 돈을 안 주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내 자식 놈을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돈을 안 주는 게 아니에요. 땅이 없어서 이 땅을 넘겨주지 않는 게 아니라니까. 집이 없어서 이 집을 안 주는 게 아니라니까. 직원한테도 집을 줘. 열심히 일하는 내 직원한테 피도 한 방울 안 섞인 그 사람한테는 수십 원씩 상여금을 준다니까. 재벌 총수가. 그런데 자식한테는 천 원짜리도 안 줘요. 그 이유가 뭐냐? 얘는 망가졌어 지금. 주면 더 망가져. 그래서 못 주는 거예요. 그 못 주는 자의 심정을 아냐고. 하나님이 지금 그러시다 이 말이에요. 너의 죄악이 나와 너 사이를 갈라놨다. 내가 너에게로 갈 수도 없고 네가 나에게로 올 수도 없다. 죄 때문에 단절이 왔다. 그런 뜻이죠. 우리 중에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조금 불쾌한 예일지는 모르지만 구더기가 화장실 통에 있는 놈이나 밖에 나온 놈이나 그 놈이 그 놈이지. 옛날에 여름날이 되면 마당으로 나와 기어다닌다고 구더기가 안 본 것처럼 다 그렇게 살았다고.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막 수제씩 물이 팡팡 내려갔어요. 겨울에는 못 나와 추우니까. 그런데 여름에는 기어 올라와. 아주 체력 좋은 놈은 마당으로 나온다고. 힘센 놈은 이렇게 슬금슬금 키워서. 그럼 마당에 나온 놈은 깨끗하다니까. 그러면 손바닥에 올려놓고 이쁘다 이쁘다 해요. 택도 없는 소리지. 쓸어버리고 밟아버리고 치워버리지. 그 놈이 그 놈이야. 우리가 다 죄인이야. 우리의 의인은 더러워진 옷과 같다. 우리가 의롭다고 막 정제하고 판단하고 나는 저런 인간은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화장실 밖에 나온 구더기가 야 저거 인간인 저런 구더기가 어디가 있냐. 저 더럽게 냄새나게 똑같은 놈이다. 똑같은 놈. 다 우리는 죄인이고 흉악한 죄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혜롭고 살 수 있냐. 자기가 병이 중한 줄 알아야 병황하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고백이 두 개라고 했어요. 잊어버렸죠? 잊어버렸을 거야. 잊어버려 정상이야. 가장 위대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제일 큰 고백. 두 번째 가장 위대한 고백. 나는 죄인이 떠나소서. 이 두 개만 있으면 우리는 천국 가요. 이 두 개만 있으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어요. 이 두 개만 있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우리는 복받을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된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에 비하여 죄인입니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 갑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용서받을 수 있고 살 길이 있다고 믿는 그 고백이 가장 위대한 고백이랍니다. 나는 부족한 죄인이구나. 나는 못난 놈이구나. 악한 죄인이구나. 내가 내 남편 내 아내를 너무 힘들게 하고 살았구나. 내가 가정에서 너무 독선적이었구나. 내가 교회에서 큰 골칫덩어리였구나. 이렇게 느끼는 순간 평화가 찾아오고 여우와의 음성이 들려오고 주변 사람들이 함께 사는 역사가 있다니까요. 알렐루야.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그 고백.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깨닫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적지. 우리부터라도 적지.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죠. 안 변해요. 아픔을 못 느끼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못 느끼는 거예요. 안 고쳐. 내가 문제가 하나도 없어. 이렇게 시끄러고 복잡한 것은 저 사람 때문이야. 저것만 저놈만 고치면 되지. 그런데 무실상은 내가 변해야 된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우와께서 우리 인생에 대하여 아주 가증이 여기는 것. 그것이 몇 가지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했어요. 자문서 6장 16절에서 19절이에요. 이걸 제거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합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문서 6장 16절부터 19절 시작. 여우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여우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고개하는 것. 싫어하시는 것이 연일곱 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여우와 무제한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잔이라. 여우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시면 끝난 거 아니에요? 사람이 미워해줘도 인생이 힘들어요. 사람이 나를 백명 중에 한 명이 나를 미워해도 못 견딘다니까. 잠 못 자요. 되는 일이 없어.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데 똑같은 개인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 사람도 하나 나를 따라다니면서 미워하고 검담하고 다니고 못 살게 굴면 힘들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버린다는 거예요. 누차 이야기에서 하나님과는 척지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죄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는 다른 거예요.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용서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세상에서 성령 해방하는 걸 누가 죄로 여겨요. 기도 방해하는 걸 누가 죄로 여기며 보금 전하는 걸 방해하는 걸 무슨 죄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불순정하는 걸 무슨 죄로 여기냐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죄라. 얼마나 큰 죄인지 주님께서 영원히 용서는 못 받는다. 그 해석은 잘해야 될 해석이지만 아무튼 간에 하나님이 미워한다. 이거 끝장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미워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회개하고 정신 차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기쁘게 받지 않으시는 거 유쾌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거 이것만큼은 하나님께서 눈살 찌푸리게 하는 거 몇 가지가 있다. 그 첫째가 뭐냐. 곧 교만한 눈. 쉽게 말하면 흘리는 눈이라는 거. 이렇게 볼 때 제가 설교 때 고백했지만 윗돌이 다 술 처먹고 어디다 던져버리고 슬리버도 없이 맨발로 와가지고 내게 와서 신발을 하나 달라고 했던 그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을 내가 신발을 하나 내주면서 눈으로 이렇게 봤다 이 말이야. 네가 인간이냐. 그런데 그 사람 눈하고 나하고 마주쳤다니까. 그 사람이 앉아서 신발을 신고 일어나다가 나를 쳐다봤어. 그 사람의 눈은 나에게 내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눈으로 네가 인간이냐. 네 같은 걸 나누고도 네 애미는 미역국을 끓여잡았겠지. 그렇게 내가 말을 하고 있었어요. 내 눈으로. 그런데 그 친구도 눈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나한테 네가 목사하면 다냐. 더러워서 신고는 가는데 다시는 하나. 그렇게 말을 딱 하더라니까. 이게 고수들이야. 내 눈이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눈이었어요. 미워하시는 눈. 교만한 눈. 눈은요. 말보다 더 많은 걸 말을 해요. 심지어는 짐승도 말을 해. 눈을 보면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 눈하고 저 정글에 있는 호랑이 눈하고 다를 거 아니요. 동물원에 있는 갇혀있는 호랑이가 눈으로 다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나 좀 꺼내달라고. 나 좀 꺼내달라고. 왜 나를 이곳에 묶어놨냐고. 그렇게 말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보면. 제 아는 분이 그런 공무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포기했는데 선생님이 되셨어요. 이분이 소에 궁둥이에 도장 찍으면 도살장에 가요. 처음에 그걸 하셨어. 뭐다 것들에. 차라리 반항하면 다행인데 한 마리도 반항은 아는데. 군둥이에다가 이렇게 딱 합격. 도살장에 들어갈 수 있다. 양호한 수다. 도장 쾅 찍으면. 그 소가 운대. 눈물을 흘리고 들어간대. 그걸 2년 하다가 이분이 불면증이 와버리고 살 수가 없어서 그만두고 다시 직업을 바꿔서 이분이 학교 선생님이 되셨어요. 가지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했지. 내가 그랬는데 뭐다 같더라. 눈은 그렇게 많은 걸 이야기한다니까. 교만한 눈. 형제님 사랑합니다. 그래도 눈은 이야기하고 있어. 이 더러운 놈아. 그 눈을 하나님이 싫어한다 이 말이요. 절대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마음에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신다. 두 번째. 거짓된 혀. 얘 연일곱 가지라고 그랬냐. 여섯 가지기도 하고 일곱 가지도 되기도 하다. 왜 성경이 분명해져야 되는데 진리가 이러는가. 나중에 거짓을 말하는 입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거짓된 혀와 일치하는 거지. 그래서 연일곱. 성경은 진실한 책이지. 입으로 거짓을 말하는 혀. 그냥 막 거짓말을 쏟아내고 다니는 거지. 제일 무서운 건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지도 몰라. 나중에 자꾸 하다 보면 거짓말이 정당화되는 거예요. 나만 하냐. 이쪽이면 괜찮다. 어쩌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이거 하나님이 미워하셔요. 우리는 정직을 말함으로 손해를 많이 보죠. 세상 구조는 그렇게 돼 있어 지금. 정직한 사람은 부동산 하기가 쉽지 않아. 정직한 사람은 정치인 되기가 어려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기억납니까? 안 난다고 해야 돼. 그리야 선거에 나가서 이길 수가 있어. 기억납니까? 나는데요. 그날로 끝이야. 당신이 왜 그때 그렇게 했습니까? 생각해보니까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냥 표가 우스스스 떨어지는 거야. 왜 그렇게 했습니까? 몰라요. 내가 안 했어요. 그렇게 떼야 일단 당선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안 통하는 거예요. 믿음에서는 안 통해요. 신앙에서는 안 통하는 거예요. 거짓된 혀를 여호와께서 경멸하시고 미워하신다. 세 번째, 무지한자의 피를 흘리는 손. 이게 무슨 말이냐. 억울하게 만드는 손이다. 남을 갈치하고 착취하고 못되게 하는 것. 잔인하고 독한 손. 그러니까 내가 그럴 자격까지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세를 주고 있거든. 남보다 10% 정도는 적게 받는 것이 좋겠다. 우리 교인들은. 그냥 독하기가 뭐 우리 집사님이 지난번에 가게를 하셨는데 어렵잖아요. 다른 역각에 다 빼줘서 조금씩 깎아줬다고 어려우니까 전화하면 당신은 그건 안 했으면 좋겠어. 당신은 뭐 수리해주라고 하면 절대로 안 해줘. 그런데 월세를 한 하루만 늦게 내면 전화와 문자로. 그 사람이 권사야. 당신은 이라니까. 왜 그러냐 이 말이야. 이게 뭐냐. 피 흘리는 손. 그럼 피 눈물을 흘려야 되잖아. 상대방은. 그래놓고 하나님께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새벽에 와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안 받아요. 하나님이 안 받아. 여기 자유로울 사람 한 명도 없어. 저도 마찬가지요. 좀 덜 먹고 덜 쓰자고. 아멘. 여러분. 다 움켜쩍해보면 내 것 같지요. 다 주워 넣으면 내 것 같지. 참 어리석기작이 없는 거야. 나가 새는 건 사람들이 기억을 못해. 집어넣는 게 쌓이는 게 아니요. 안 나가게 막아주셔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된 간증에 있어. 내가 그런 간증을 셀 수 없이 많이 들었는데 이해가 안 간대. 계산이 안 된대. 200만 원을 벌고 하나님께 드리고 먹고 쓰고 근데 돈이 남았어. 가계부도 써봐. 안 돼. 가계부를 쓰니까 계산이 안 나와. 성교사님들이 성교위받은 거 뻔하잖아요. 쓰고 있잖아요. 근데 남아. 어떻게 해석하냐고. 이게 오병이에요. 기적이야. 오늘날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런데 악착같이 모았는데 쌓아놨는데 없어. 쌓아놨는데 없어. 왜 그러냐. 애가 넘어져서 이빨 깨져버렸지. 농구하다가 안경 날려 먹었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안 되는 거야. 주식도 다 날아가 버리지. 누구한테 이거 좋다고 투자하라고 기껏 투자하라고 그냥 날아가 버려요. 안 된다니까. 모은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줘야 된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는 비결은 뭐냐. 똑똑한 사람이 승리하고 부역해 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자가. 그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온유한 자는 피 흘리는 손이 아니죠. 강하고 독살스런 자는 피 흘리는 손이. 잔인한 손.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 이빨은 썩어도 혀는 안 썩는 법이거든. 이것이 교훈이죠. 그 다음에는 뭐냐. 악한 개교를 깨야 하는 마음. 마음은 안 보이죠. 근데 악한 개교가 있어. 왜 그렇게 말하는지를 알아요. 마음은 모속이니 하나님은 안다니까. 막 이해하는 척하지. 그러나 그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희생하는 것 같지. 그러나 자기 이득을 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악한 개교. 그래서 교회 안에 파당 짓는 거. 남한테 협작군 돼가지고 끼리끼리 만드는 문화들. 아주 나쁘다는 거예요. 교회가 한국교회가 이것 때문에 망하고 있어요. 호남 목사들 경상도 목사들 어쩌고 저쩌고 그 짓거리 하다가 다 망하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런 일이 생기기만 해. 내 귀에 들리기만 해. 아주. 뭐 들린들 어떡하고 있어 내가. 들리기만 해봐. 진짜로. 필요 없어. 내가 목회를 안 했으면 안 했지. 그런 교회는 암덩어리 교회. 내가 암덩어리라고 지난번에. 주일 오후에. 파당 짓고 무리 짓고. 그짓거리 하고 말이죠. 한번 그러기만 해봐. 한번. 이제 이것들이 세력이 커지니까 나중에는 암을 못 이겨버리는 거예요. 건강한 세포가. 그래서 교회가 홀라당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앞으로 절대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대결을 깨야. 이 사람이 이렇게 그런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 철 좀 들게 하라고. 이렇게 그런 소리에 기 기울이지 말고. 수가 보이잖아. 그런 어떤 세력들. 악한 개교를 깨야 하는 무리들은 스스로 힘을 잃고 설 자리가 없게 만들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빛으로 내가지고 말라 비틀어져서 없어져 버리게 만들어야지. 그런 것에 자꾸 동조하고 같이 파당을 만들어주고 힘을 실어주면 정당화 돼가지고 점점 커지게 돼서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어쨌든 뭐가 있다 그러면 막 쫓아가느라고 정신없어요. 마지막으로 거짓말을 말하는 건 망령된 증인. 그리고 형제를 이간하는 자. 형제를 이간하는 자. 무슨 일만 있으면 그냥 심바람이 나가지고 갈라놓느라고. 이거 알아? 알기는 뭘 알아? 야 이거 알아. 저 사람 얼굴 긁어버렸대. 부부싸움 했는가 봐. 봤어? 부부싸움 했는가? 그래가지고 이간질을 시키고. 나쁘게 만들고. 걸어가면 그냥 날아갔다고 그러고. 날아가면 꺼졌다고 그러고. 왜 그러냐고. 여러분. 현인은 지혜로운 자는 귀로 듣는 것은 절대 말하지 않아요. 명침보가 이런 말이 있어요. 귀로 듣는 것을 말하지 마라. 귀로 듣는 건 믿을 수 없는 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귀로 들어서 믿을 수 있는 말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 누가 전해주는 말? 그거 이간질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들었대. 여러분. 내 귀로 들은 것도 못 믿을 게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들은 걸 내가 왜 믿어? 택도 없는 소리지. 그래요 안 그래요? 제 말이 논리적으로 맞지요?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들어도 내 귀를 그래서 의심한다고 그래요. 귀를 의심한다고. 맞아. 내 귀에 들리는 소리도 의심하는 게 지혜야. 그런데 그 사람이 들은 말을 내가 왜 듣고 내 인생을 거냐고. 바보같이. 그래서 이렇게 말해서 현인은, 현자는 김현자 말고 현자는 듣는 것을 믿지 않느냐고 보는 것을 믿는다. 그런데 나는 거기에 더 가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셔요. 듣는 것도 믿지 말고 보는 것도 믿지 마라. 내 눈으로 본 것도 믿을 수 없는 게 많아요. 같이 앉아 있다. 같이 앉아 있는 게 어쩌서. 기도를 하고 앉아 있는지 둘이 욕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냐고. 차에서 둘이 내렸다. 둘이 내렸을 때 전도 하고 왔는지 못된 짓도 하고 왔는지 어떻게 알아? 함부로 말하지 마라. 보는 것도 말하지 말고 들은 것도 말하지 마라. 아멘. 심지어는 만진 것도 믿을 수가 없으라. 가만히 있는 게 수다 이거예요. 이간질하지 말고 그 하나님 유화신다. 한 입으로 어찌하여 순물과 덤불을 내느냐. 내 입으로 유화를 찬송하고 내 입으로 왜 남의 허물을 말하냐. 하나님 들으시겠어? 여러분이라면 들으시겠어요? 여러분이라면 그런 기도를 들으시겠냐고. 가정스럽지요? 안 들으시죠? 안 들어. 순전하고 맑은 눈과 깨끗한 귀와 순전한 손 그리고 따뜻한 마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간구를 들어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자신의 정력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세요. 그런 자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 야구부서 4장 1절로 3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부터 아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해치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 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이유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 첫째 구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다면 이건 분명하지요. 내가 그걸 구했어야 되는데 안 구했어. 그거 할 말 없지. 그리고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구하는데도 받지 못하는 게 많다. 내가 수십 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따져봐야 하는 문제라는 거지. 그건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건지시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오랫동안 내 목소리가 작아서 안 들으시는 것도 아니고 내 기도의 분량이 적어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내 기도의 정성이 열정이 부족해서 듣지 못하는 게 아니다. 무엇 때문에 구하냐. 잘못 구했기 때문에 안 들으신다. 그럼 무엇이 잘못 구한 것이냐. 너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시기와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냐. 주님, 저 집사는 나보다 교회를 한 달 늦게 왔는데 권사가 됐어요. 나는 뭡니까? 임직시 다음 날 새벽에 와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사람 권사시켜 줄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정욕을 쓰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라면 축복의 기도를 해 주고 주여 저 십자가의 짐을 지겠다고 나섰고 저렇게 졌으니 그의 지분을 잘 방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고 그것이 정상이지. 그런데 그러지 않더라. 이게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다. 남들이 볼 때는 믿음처럼 보이지. 막 울고 도전하고 처절하게 기도를 하니까 그것이 믿음처럼 보이나 그것은 정욕에 찬 기도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야 당연한 일 아니냐 이 말이에요. 주님 새벽 기도 올 때마다 시험 든 목사가 있었대. 큰 교회를 지나와야 돼. 불이 환하게 켜져서 차들이 길가에 쭉 서 있는 걸 보면 자기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를 갈 때마다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 이 시간을 1년 2년을 보내고 있던 차 하나님께서 자기를 깨닫게 해 주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종아 예 저 큰 개가 부럽냐. 자리인상에서 부럽다는 소리도 못하고 눈문말 주르르르르. 저 목사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 저게 빚이 얼마인지 아냐 너.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속이 오죽하겄냐. 그때부터 지나갈 때마다 축복을 해줬대. 주여 저 무거운 짐을 지고 자기는 말 실수여도 괜찮아. 저 목사는 실수하면 그날로 가. 생각이 바뀌더래. 지나갈 때마다 축복을 해줬대. 저 무거운 짐을 잘 치게 해 주시라고. 저게 빚 빨리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들어주시겠냐고. 주여 새벽마다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주여 나에게도 저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소. 축복하는 기도를 받으시겠소. 어떤 기도를 받으시겠냐고. 정력에 쓰려고 구하면 안 받으신다니까요. 이런 예화가 있어요. 중국에서 어느 성도가 있었는데 시험든 일이 생겼소. 어떤 시험이 들었냐. 계단식 논이 있는데 자기 논이 밑에 있는데 위에 사람이 상식적으로 물을 받으면 터져야 돼요. 같이 사는 거라고. 그런데 이 사람은 물이 쭉쭉 올라오면 자기 논에 물을 딱 가려버려. 가려버리고 터지질 않아. 그냥 항상 자기 논은 물이 허덕허덕 부족해. 그런데 가서 이야기를 해도 성질만 내고 안 고쳐줘.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했대. 속상하니까. 주님 내가 아주 가시 같은 이웃을 만났다고. 저런 못된 인간이 어디가 있냐. 그렇게 기도를 했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시더래. 야, 그 사람 눈에 물을 먼저 받아줘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엉엉 울었어. 내 논도 물이 부족한데 그 사람 눈에 물을 먼저 채워주고 그 사람 눈에 물이 가득 차거든 네 눈에 물을 채워라. 그렇게 말하시더라는 거예요. 알 수 있겠소? 여러분이라면 내 논도 물이 부족한데 가물 때 그 사람 눈에 물을 충분히 적신 다음에 흘러 넘쳐서 내 눈에 흐르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걸 무슨 수로 감당하냐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냐고. 그런데 순종했어요. 6개월 후에 그 사람이 그리찬이 됐어. 이 사람을 보고 응답받은 거지요.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됐으니 내 눈에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일이 없지. 한 공동체를 다니게 됐는데. 기억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받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안 구하거든요.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안 구합니다. 구하지 않는 게 너무 많아. 그렇잖아요. 무심코 행하는 게 많다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아니하고 하는 것이 너무 많다니까. 여러분 집에서 자꾸 의논하고 안 하고 뭘 저질러봐요. 그 집이 평화가 있겠는지. 어떻게 되겠소. 갑자기 내일 이사가야 된대. 저녁에 퇴근하더니 뭔 일이냐. 이 집 뺏대.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 우리 아버지. 돈을 50만 원을 지고 5천만 원짜리 차를 산다고 500만 원 계약금을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야. 450만 원 내놓으라고. 일주일 후에 상의를 하기를 해서 의논하기를 해서 대책을 세우기를 해서 시끄럽지요. 바람잘날이 없지. 그러니 어떻게 사냐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게 너무 많아. 구하지 않는 게. 벌써 지금 우리가 많이 무대졌어요. 연초에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기. 기도로 말씀 읽기. 기억나요? 기도로 말씀하고 말씀으로 기도 읽기. 주차 봉사할 때 손잡고 기도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주차가 달라진다니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집에서 나설 때 기도하라고요. 그러면 주차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달라져. 예배당에 가서 앉아있을 때가 다르다니까요. 찬양팀들이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반주자들이 기도하고 반주해라. 전도자들도 기도를 안 하고 전도하면 전도가 되겠냐고. 기도하고 전도해라. 기도하고 신방하고. 기도하고 복음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것이 우리가 성도에 마땅한 의보다. 구하지 않고 제멋대로 일조질러 놓고 하나님 탓하고 원망하고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 반대로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잘못 구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의 정욕을 위하여 사욕을 위하여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뢰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명심하고. 오늘 두 가지 어떤 사람의 기도를 여호와께서 들으시나 하나님께 거룩한 기도자가 되자. 정결한 기도자가 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 꺼림이 있는 것은 다 풀어버리고 놔버리고 정리해버리고 용서해버리고 화해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위를 보고 계시다. 그걸 명심하므로 하나님과 우리 앞에 성결의 역사가 일어나서 내가 듣지 못하면 손이 짧아서 내가 너희를 구원치 못하면 손이 짧아서가 아니고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지 못하면 못하는 것은 귀가 듣지 못하여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낯사이에 죄가 끼어 있고 너희가 구하여도 그렇게 밤새껏 구하이고 평생을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저 인간은 대학을 들어갔다는데 내 새끼는 왜 못 들어갑니까?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면 먼저 축복을 해라. 주여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축복이 축복을 빌면 그 축복이 반사돼서 오고 저주를 쏟아보면 저주가 돼서 돌아오고 웃음을 보내면 웃음이 오고 축복을 빌면 축복이 오고 할렐루야! 사랑을 빌면 사랑이 오고 감사를 베풀면 감사가 돌아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 원리를 잘 깨달아서 우리 제자왕수원께 성로들은 이왕기사 예수 믿고 성령받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된다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이 두 가지의 말씀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주여 정력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어리석은 기도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말씀 못 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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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결한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기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요아께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예수여 우리 모두가 요아께 성결한 기도자 성결한 기도자 거룩한 기도자가 아버지의 맘에 합한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는 기도자가 따로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응답받는 지혜로운 기도의 응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산로운 자마다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원하는 자마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믿음의 개선장군 믿음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돌아옵니다 정결하지 못한 기도자가 되었음을 용서하여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한 기도자가 되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기도자 성결한 기도자 깨끗한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주 앞에 왔음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예수님께 왔음 예수님 우리의 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의 불 기도의 불 기도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령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령으로 강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여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한한 눈 번뜬혀 우리 안자의 피를 낸 손이 되지 말게 하시고 악한 개결을 꾸게 하는 마음이 되지 말게 하시고 마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명된 입술과 형제를 이해가 나는 자가 되지 않으며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여하의 미움을 받는 어리성한 상태가니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여사 정결하고 성결한 예배자 정결하고 성결한 기도자 정결하고 성결한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여하여 여하여 이밤에도 우리의 강도 영다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강받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영을 다하여 주시고 정결한 영을 다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하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여 성경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며 내게 정직한 영을 구워주시옵소서 내게 정결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하오지 하나님을 구하고 바라라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랄랄랄랄 야살랄랄랄랄라 야살랄랄랄랄랄라 야살랄랄랄랄랄라 샬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주여 믿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선전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더더더 부어주시옵소서 더더더 열사야 주시옵소서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이 망령된 증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형제를 화합시킬 망정 이간질시키는 거짓된 입술로 기도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요 우리가 여호와께 이렇게 오랜 시간 평생을 기도한다 했지만은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리지 못한 이유는 잘못 구함인 줄 알게 되었으니 육체의 정력을 구하기하여 쉬기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헛된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정직한 예배자 정직한 기도자 거룩한 기도자가 되어서 한 시간 한 분을 하나님께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간절한 기도가 엘리아의 기도처럼 믿음의 기도 불을 끌어내리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밤에 응답받지 못함은 우리에게 잘못이 있으오니 주여 해결하는 자마다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불이함과 거짓과 위선과 모든 악한 마음은 떠나갈지여다. 여하여 우리 입술에 내뱉는 말들마다 진실한 기도 믿음의 기도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밤에 찾아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다 응답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짐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열방을 위하여 다같이 주주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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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